한동안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녔던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의 기자회견 우리나라의 엘리트 기자들이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무거운 기자님들 이게 최근에 EBS에서도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할까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댄다고 한다 제 얘기는 좀 나대자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가 된다는 것, 개인화 된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사회에 대한 것인 건, 내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인 건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인가를 불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이런 개인주의 싫어하시는 분 그러면 노예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노예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드릭시 니체 이런 이야기입니다 21세기의 현대인들은 노예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런 속담은 오늘부터 싹 지워버리자 뼈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제 말, 익을수록 고개를 들자 선생님의 얘기를 할 때도 선생님의 눈을 보면서 얘기하자 눈 밑으로 깔지 말자 두 번째, 저 속담은 뭐죠? 모난돌이 정맞는다 우리 스스로 정이 돼서 모난도를 깨자 이런 얘기죠 이러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변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틀림없는 상시대 시대입니다 상시대 시대라는 것은 많은 것이 이제까지 중요하게 여겨졌고 고귀하게 여겨졌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무게를 짊어지었던 그런 가치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드리키 니체는 이러한 허무주의를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그럽니다 상실 그 자체에 대한 비탄 상실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수동적 허무주의죠 그런데 프리드리키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Nothing is true 어느 것도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Anything can be allowed 이렇게 하거든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상실의 시대에는 뒤집어 엎으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동성의 기회이기도 하다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그럽니다 저는 능동적 허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더라도 도포를 안 입고 이렇게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에 대한 편견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주의는 집단주의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인 태도를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그럽니다 남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고려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이것이 이기주의죠 이에 반해서 개인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을 할 때 그 중심에 집단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놓는 태도 내 자신이 도덕적 주체가 되는 태도를 개인주의라고 그럽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사회의 하나의 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우뚝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